자리아 자기실도 빠졌고요 디바 개피 시메트라 있어요 오른쪽이 디바 어이구 우리팀 다 어디갔어 우리팀 많이 죽었어요 내 의지는 꺾이지 않아 네 이거 시메트라를 시메트라 포탑 만들 거예요 자리아 주는 실도 빠졌고요 순간이던게 만들었어요 왼쪽으로 들어가죠 너프 아이고 방벽을 뚫고 들어오는데 방벽이 막 밀리던데 금방 잠깐 문제가 생겼을 뿐 방향의 무법자가 준비되었다 오른쪽 위에 쏠죠 이거 왼쪽쯤에 포탈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 말고 왼쪽 아나 죽는다 아이고 디바 뒤에 목표 왼쪽이 뒤에 디바 뒤에 디바 안 돼 으하 연습이 완벽을 만들죠 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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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격 죽었습니다. 겐지 겐지 반사 빠졌고요 자리아 주눈실도 빠졌고요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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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저희 하나 죽었어요 겐지 들어온거 자리아 주눈실도 빠졌고요 어디야 아 여기네 왼쪽위에 솔져 이거 포탈 있어요 겐지고 겐지 다운 시메트라 살아있어요 일단 시메트라 다운 겐지 솔져 왼쪽 겐지 디바 트레이서 나왔고요 트레이서 여캥 빠졌고요 다운 추가시간 4분 오른쪽 애들 몰려있어요 겐지 겐지 오른쪽 겐지 오른쪽 뒤 개피 자리아 자리아 주눈실도 빠졌고요 겐지 혼자 오른쪽에 있어요 뒤에 바스현 나왔어요 바스현 어이 바스현 오른쪽 바스현 오른쪽 바스현 오른쪽 개피 바스현 진짜 개피 다운 겐지 오른쪽 뒤에 있어요 저희 빠져야돼요 빠졌다 다시 감사되떨 앞쪽 겐지 겐지 뒤에 저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요 자리야 주는 실드도 빠졌고요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요 자리야 궁 탔어요 왼쪽으로 디바 갔어요 겐지궁 목표 총 하나 다운 오른쪽 위에 바스형 바스형 다운 나이스 저희가 더 빠르네요 점수 2 대 2 공수 변경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2 대 1 2 대 2 1 2 1 2 2 2 롤레쥬케 모스트 1 정크랫입니다. 바뀌었어요 지금. 루슈 정크랫 제니아타 자리야 이렇게 됐어. 근데 계속 바뀌어요 지금 시간이 다 짧아서. 라인 로드 오그. 그러면 트윌로 갈까요? 제니아타? 아니면 아나? 아 아나는 안되겠다. 아 아나는 할 것. 아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트윌. 어. 어키 어키. 함께일 때 우린 강합니다. 리코막죠. 리코막죠. 할 수 있을걸요? 에밀 돌리면 할 수 있어. 겐지 반사 빠졌고요. 애들 왼쪽으로 힘 실어요. 아나 원숭이. 아나 수면치 빠졌고요. 루슈 비비는 거. 겐지 반사 빠졌고요. 송하나 오른쪽으로 맥크리 들어갔어요. 맥크리 다운. 디바 로봇 탔어요. 디바. 디바 들어왔어요. 이거 줘줘요. 디바 로봇 빠졌고요. 오케이. 된집 science fic 오케이. 다운. 겐지 다운. 석양 석양. 석양 조심하세요 거점 거점 백도 루시우 피트 오케이 나이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죠 제 땡커 할게요 딜러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투 준비는 끝났다 누나나 아닙니다 늦나 늦나 좋아요 누나 장비 같은 경우는 유튜브는 영상 아래 부분에 보시면 다 적혀있고요 아프리카는 공지사항 가보시면 다 적어놨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공지사항에 그 부분 하나하나 클릭하시면 링크까지 걸어놨어요 하나하나 제가 손수 다나와 링크까지 걸어놨어요 5 4 4 3 2 1 공격을 시작합니다 A 거점을 정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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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아 디바 왼쪽 위에 자리아 하고 솔저 올라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죠 또 시메트라 있네요 뒤에 디바 있어요 뒤에 디바 뒤에 디바 디바 오른쪽 아래 자리아 주름실드 빠졌고요 시메트라 거점 뒤쪽에 있어요 시메트라 거점 뒤 있는데 개피 디바 오케이 나이스 솔저 나설 로키 빠졌고요 루시오 자달 루시오 자달 루시오 자달 저희가 좀 후달려요 지금 리폰이 혼자 있어요 다시 에임만 빌면 되는데 왼쪽 위로 원숭이 점프하면 바로 아 주는 실드 없어요 저 시메트라 포탑 거점이 엄청 많아요 목표 목표 오른쪽 위 겐지 궁 겐지 궁 아 실드 마지막 한 번 자리아 궁만 조심하면 될 것 같네요 솔저 궁 빠졌고 겐지 궁 빠졌고 포탈 있을 거예요 아 궁을 못 채워야겠네 왼쪽에 솔저하고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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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님 뒤에 루시오 오케이 나이스 리포 궁 나이스 이거 루시오 루시오 루시오고 루시오 거점에 단핌 루시오 다운 솔저 쏠드 루시오 烙 나이스 리포 궁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대편이 피지컬 좋았어요 우리 팀보다 늦게 죽은게 신의 한수였다 아니 자추충 즐거워요 자추충